안녕하세요 저희는 분이엘 커피 로스터스구요 저희는 양천구 신월동에서 커피 스페셜티 커피를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원두를 납품하고 있는 카페이자 로스터리 팩토리입니다 저희는 SCA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5개 모두 전체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장에서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ASDB반을 비롯한 여러가지 종합반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원두를 납품 상담도 이 카페쇼 기간 때 특별가로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상담 오셔서 시험해 보시고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메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